바디움 서초 본점 바디움 서초 본점에서 한 번의 관리로 체중 600g, 체지방 300g 감소를 경험했어요. 바디움 다이어트는 체온관리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케어로 비만의 근본을 파악해 체질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요요나 부작용이 적습니다. 전액 책임 환불체 프로그램을 도입해 비만 등의 개선됨을 느끼기 어려울 때 보장이 되니까 믿고 케어받을 수 있어요. 상담부터 모든 케어가 1대1 개인관리로 운영되고 프라이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높은 퀄리티의 케어를 제공합니다. 관리 전후 사용하는 샤워실의 모든 제품도 섬세하게 준비되어 있고 샤워, 세안, 기초제품 등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폭구 관리 전 인바디르 젠후 체질에 맞는 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건강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요. 바디움 다이어트는 인바디를 통해 바로 체지방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현재 바디움 서초본점 등 2개 지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큐브 스파는 길지 않은 시간 사용해도 얼굴에 땀이 나고 개운해집니다. 바디움 다이어트만의 핵심관리로 스파만 해도 운동효과를 느낄 수 있고 체지방 감소와 내장지방, 골격근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 스파기기예요. 따뜻한 물속에서 미세한 EMS를 느낄 수 있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많이 되는 관리입니다. 투르말린 스톤을 활용한 움트라 순환관리와 움핏 벤브레이저로 고민부위 집중관리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바디움 다이어트는 건강체온인 37도를 만들어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집중관리로 체온관리가 우선됩니다. 땀과 독소가 배출되니까 자연스럽게 안색도 개선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한방 제품을 사용해 체질 개선에 맞춰 전문 관리사님이 머리를 자극해 몸 전체를 활성화시켜주는 치유관리를 해주셨어요. 움트라 케어는 100도 이상의 투르말린 스톤으로 몸의 전체 체온을 높여주고 노폐물과 지방 셀룰라이트를 녹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체온관리를 통한 혈액순환과 면역력 증진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기초대사량을 높여 몸에 필요하지 않은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받을 수 있어서 무리하지 않고 케어할 수 있어요. 관리 후 인바디 확인 결과 체중 600g, 체지방 300g 감량에 도움받았습니다. 꾸준한 관리로 기초대사량을 끌어올려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만들어주고 면역력 향상, 자연신경 조절, 피부 개선 등 다양한 건강 개선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체온 유지를 위한 개인 체질에 맞는 맞춤형 관리 컨설팅으로 자연스럽게 체질 개선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요. 프라이빗한 바디움 서초 본점에서 다이어트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높은 퀄리티의 케어를 경험하세요.